안녕하세요 류제라 어게인입니다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메일을 받았는데 제 모교 고등학교 캐나다 고등학교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이제 한국어 수업이 활성화가 된다고 제가 고등학교 땐 꿈꾸지도 못했던 코리아 하면은 I'm from Korea 이러면은 뭐 그때는 Where is Korea? Is it part of Japan? Part of China? 뭐 무슨 중국에 있는 한 도시냐 뭐 아니면은 어디냐 도대체 그랬었는데 이제 케이팝의 영향으로 케이팝이 즐거운 방향으로 또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아티스트는 제가 지금 처음 접하는 건데 픽보이라는 아티스트고 애니웨어라는 곡으로 오늘 며칠이야? 3일 전에 컴백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댓글이 인테레스팅한 게 다 영어네요 음 그만큼 이제 케이팝이 오히려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피드백을 받는다는 받는 아티스트들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고 그래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게 그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아티스트는 또 좋은 것인데요 아티스트는 파트의 이름은 빅보이예요 그니까 수ис할 수 있는 여러 기술이 일어난 영어 아티스트는 또 다른 작품이 그 뭐지? 그리고 어티스트는 자체가 한번 다 만들어먹어 됐어 매력 쪘는데? 오오~~ 아이고 이런 거 하기 쉽지 않은 cuidado 말관냥이 스타일이신가 봐요? 신이 맞는 스타일 이 말이지 모르긴 하지만 이정 maid이 정말 좋으릿 아, 귀여워. 보통 앵글이 정해져 있으면 저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이건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아, 바싸또! 이런 뮤직비디오 보면 기분 좋아져요. 이런 뮤직비디오는 행복해요. 표정이... 쉬어가도 되죠? 너무 신기해요. 이 앵글 좋아해요. 되게 신기하다. 이거 진짜 끝났어요? 미친! 시간이 좀 던져버리자 너와 같이 도망쳐볼까 또 원하는 곳을 말해봐 예 어디든지, anywhere 너의 울려 꿈쯤 비고 지금 내 눈을 날게 너의 눈을 눈에 줄게 상관없어 anywhere 키가 많으신 분이 분명한 것 같아요. 흥이 많고 아 신났어 신났어 시산 강탈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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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I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before Usually people just want to look cool you know but I think he's pretty much full of happiness I don't know maybe maybe not but maybe it was 연출이 된 걸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지시 아래 근데 이거 너무 That was so interesting Pick boy 제가 keep it in mind Anyways,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with me and Please stay safe and I'll see you tomorrow